다층 퍼센트론 신경망 기반 부동산 가격 예측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예측을 하기 위한 다층 퍼센트론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 결과를 제출해 보겠습니다. 먼저 상단 메뉴 중에 베이스라인 탭을 클릭합니다. 대회 참가 동의, 여부창이 띄어지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후 다시 베이스라인 탭을 클릭합니다. 오프닝 콜앱을 클릭하면 구글 콜앱에서 해당 태스크의 소스코드가 열립니다. 우측 상단에 보이는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. 할당 및 연결이 완료되면 램과 디스크 정보가 띄어집니다. 위에서부터 코드셀을 실행시킵니다. 마우스로 플레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Shift-Enter키를 누릅니다. 전체 코드셀을 모두 실행시킵니다. 부동산 속성 데이터 및 가격이 담겨있는 훈련셋을 다층 퍼센트론 신경망 모델에 합숙시킨 뒤 실험셋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. 실행이 완료되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폴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y-underbar-fred.csv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y-underbar-fred.csv 파일을 클릭하면 오른쪽 창에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델이 예측한 부동산 가격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파일 이름에 마우스로 올리면 오른쪽 점 3개가 보이고 여기를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띄어집니다.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크롬 브라우저에 뒤로가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주소를 입력해서 다시 AF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. 상단 메뉴 중에 제출하기 탭을 클릭합니다. 제출하기에 있는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여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y-underbar-fred.csv 파일을 선택합니다. 파일이 등록되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. 제출이 완료되면 팝업창이 띄어집니다. 확인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습니다. 새로 고침을 하면 방금 제출한 결과에 대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점수판을 클릭하면 모든 참가자들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닉네임이 점수판에서 확인되었으면 테스크가 완료된 것입니다.